동대문구의회가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의 일적으로 제318회 임시회에 들어갔습니다. 첫날 개회식에서는 정서윤, 정성영 구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. 정서윤 의원은 구의회 수의 계약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정성영 의원은 동대문구가 밥허 배식을 막는다는 허위 사실이 지역에 유포되고 있다며 동대문구의 적절한 대응 등을 주문했습니다.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.